자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거 맞아요? 멋짱님? 저 이 길드에 신뢰가 떨어지네요 나만 진심으로 진짜 또 즐겼구나 내가 직봉원님의 그 진심의 모습을 너무 또 잘 봤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 삐졌어요 진짜 일주일간 악놀 안 들어옵니다 그냥 언니는 내가 계속 같이 해줄게 진짜? 저 쏘야가 좋았어 근데 대장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할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 허추, 허추 있고 나빠지 다 없어 나는 개중캔데 잡상인 됐잖아 나 개중캔데 악놀 계속 들어와야 풀려 뭐지 안 돼 이거? 왜 뭐하啦 버논탕 안 들어오면 안 돼 들어와야 정주가 풀려 알겠지? 하지만 우리 길장님이 내가 쪽팔리대 내가 어떻게 들어오니? 그... 대기 녀석의 말을 믿지마 그니… Unter啦 나 계속 여기에 있어도 되겠지? 이야 버논탕은 첨살전에 있어요 오오리야 알겠ís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면서 잘하면서 왜 그랬냐 진짜? 비겁하고 나는 개중개고 못오곤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개님 삐삐아 개님을 밟아보고 밟아보고 부재! 부재!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한 거야? 나 재민이 뭐야 뭐야? 어떻게 한 거지? 나 당근인데 나 당근인데 황금당근으로 진화 좀 시켜주라 이건 내가 아까 했던 거잖아 야씨 나 놀리는 거 아니냐고 뭘 잘하네 나 물약 하나만 물약 하나도 되잖아 ... 나도 못줘 우리 물약이 하나 하나 물약이 없어 우리 그 만통 거 우리 이제 만들자 그거 많다고 이제 또 만들어야 돼? 아 이제 그렇게 먹었어